이번에는 4강의 엑셀사이즈 7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Accredited conceptualization of the obesity epidemic.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 비만을 전염병처럼 얘기하는데 그만큼 비만의 급속한 확산을 얘기하는 거겠지? 비만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화는 Is that,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요소들인데 어떠한 요소들? 그들 주변 환경에 있는 요소들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ather than, 뭐뭐하기보다는, 랭킹, 부족하다기보다는 뭐가?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선생님, 이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얘들아. 왜 비만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자신의 의지나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다. 뭐란 얘기야?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있는 요소들에 너무 반응하기 때문에 비만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어차피 우리 또 역시나 뒤에 있는 내용 아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정말로 나 비만이야. 그런데 그 비만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죄다 보면 맨날 막 먹방 유튜버들 나와 있고 그다음 맛집 소개하고 있고 그럼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자극받아서 나도 그걸 막 먹게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데 TV 켰더니 막 라면 먹고 있고 찌양이 막 몇 그릇씩 먹고 있어. 그럼 나도 먹고 싶잖아. 나도 제2의 찌양 되고 싶잖아. 찌양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니? 다시 태어내면 될 수 있니? 고마워. 다 때려치고 다시 태어내면 그러니까 딛이라는 얘기네. 오케이. 내가 자식만 없었어도 한 번 실행해 봤을 텐데 지금은 안 돼. 자, 메타포. 비유는 어떠한 배유냐? More truly captured the pattern manner. 자, 이러한 현상을 더 제대로 담아내는 비유는 그럼 여기서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뭐겠어? 비만의 급속한 확상이 주변 환경의 요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래? 쓰나미래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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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자, 환경적인 쓰나미는 뭐에 대한 환경적인 쓰나미? 큐하니까 신호와 자극에 대한 환경적인 쓰나미는 여기서 신호와 자극이 뭐가 되겠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찌양의 먹방, TV에서 주연 배우가 먹는 라면, 이러한 환경적인 쓰나미들이 artificially, 임의적으로 make people hungry,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그리고 read them to 뭐뭐하도록 이끄는데 뭐하도록? 의도치 않게 과식하게 이끕니다. 그리고 remain 유지하게 이끄는데 뭐하도록 유지하게? 과도하게, sedentary 하면 앉아 지내리냐니까 과도하게 앉아 지내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자극, 여기서 이 자극이라는 건 뭐야? 주변 환경의 요소,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그 배고픔 때문에 과식하게 만들고 과식하니까 앉아 있게 만든다는 거야. 자, the associator responded to the tsunami. 자, 그럼 이러한 쓰나미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은 has been too, 뭐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쓰나미 때문에 비만이 됐어.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주느냐. 단지 provide swimming, rushing, 수영 강습을 제공해준다거나 아니면 치어리더들을 제공해주는 정도. 여기서 치어리더 정말로 그 치어리더 많고 그냥 응원 정도만 해준다는 얘기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한 대응은 분명히 모아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모아 비례하지 않습니다. 위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비만이 되고 있는 그 위협적인 부분과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런 대응이 비례하지 않는다. 비만을 급격하게 되는 거에 비해서 그 대응은 상당히 약하다는 거지. 자, 사람들은 cannot change their response에 자, 그들의 반응을 바꿀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한 반응, 신호인데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신호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내가 지금 비만 돼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다. 나 그거 비만 아니야. 뭐 수영 정도 하면 충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비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반응의 그러한 대응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고. 자,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적절한 대응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The obesity epidemic 이 비만의 급속한 확산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The real solution 진정한 해결책은 would be to, 뭐뭐하는 것입니다. 뭐하는 것이다? 컨트롤하고 reduce, 줄이는 건데 뭐를, 이러한 요소들을 어떠한 요소들을 줄이면 되겠어요, 얘들아? 쓰나미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통제하고 줄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구현 설명, 즉 뭐를 변화시키느냐 The cues, 반응을 변화시키는데 We are exposed 우리가 노출되는 반응을 변화시키는 거야.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 또는 Make explicit The cues we cannot change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신호를 explicit하게 만드는 거지. explicit하게 만든다는 걸 어떻게 만드는 얘기인데 이 명백한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비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비만이 되는 데 있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줄이는 거야. 나 이제 먹방시청 끊었어. 이제 TV도 줄였어. 이게 바로 실질적인 뭐가 될 수 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 오직 그러고 나서야 Will people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하나 가져가자. Will이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와 있는데 왜? 이 Only라는 아이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야? 도치가 일어난 거지. 자, 오직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 Make a good use of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대. 뭐를? 아까 전에 그 수형 강습을 어떠한 수형 강습 그들이 얻게 되는 수형 강습을 이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Bring themselves 스스로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Energy balance 에너지의 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서 자, 그래갖고 진정한 해결책은 아까 전에 그 8번 문장에서 나와 있어 이러한 비만과 같은 급속한 악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비만을 자극하는 즉 쓰나미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Metaphor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Captures와 수일치 자, 이 Metaphor가 주어자리에 나왔을 때 Is가 동사 그 다음에 여기 Make 동사 1 Read 동사 2 그 다음에 이 Read에 대한 목적 부어가 지금 투 부정사 형태로 나와 있거든 요거는 이렇게 연결해 둘게 Read 다음에 목적 부어는 투 부정사 형태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투가 지금 또 누구랑 병렬구조가 여기 나와 있는 투와 또 병렬구조가 얘도 그러니까 목적 부어가 되는 거겠지? 얘도 그럼 표시를 좀 해볼까? 목적 부어 2 얘는 목적 부어 1 그 다음에 이 Proportional이라는 단어 가져갈 게 비례하지 않는다. 비만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은 잔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PULSIVE 하면은 무엇무엇을 인지하다라는 의미여 갖고 타동사거든? 목적어 없네. 그럼 여기 뭐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각되어 있고 UNLESS 같은 것도 괜찮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PULSIVE 복수 명사 R 축격 관계대명사 R DNA는 동사와 수일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얘들아 원래 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목적어 빠졌네? 이게 여기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R과 MAKE는 각각 QS와 지금 수일치되고 있는 동사원형들 복수동사로 그 다음에 이거 ONLY 준 부정어라고 해서 도치 일어나고 있는 거 주어동사 도치 여기 PULSIVE도 목적어 생략되어 있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네 너무 많지 얘들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야 요 MAKE 동사일 BRING 동사일 김준호기 댐셀브즈 나왔네 데이 주어와 일치한 아 PPL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겠지 자 다음에 내용 내용 내용적인 중요한 거 일단 여기 얘가 뭐 핵심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주는 거 일단은 오늘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있어야 되나 이따가 시간 뭐하고 한 지문 정도 더 나갈 건데 5개 스트레이트로 다 가는 거 빡셀 것 같으니까 일단 4지문 오늘 했던 거라도 복습하면서 공부하다가 이따가 끝나게 한 10분 정도 이번쯤에 한 지문만 더 나가도록 하죠